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생방장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계속 지난주에 바빠가지고요 영상을 또 못 올리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모더나 백신 2차 접종을 받으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종을 받고 나서 나중에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두 번째 백신을 접종하고 나왔는데요 처음에 맞았을 때 약간 어지러움증이 있었다고 말을 했더니 저를 원래는 15분만 있다가 가야 되는 건데 30분 동안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스 갖다 주고 의자도 좀 더 그걸 찍었으면 좋았었는데 조금 더 편안한 의자 다른 사람들은 다 점피식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저는 무슨 소파 같은 그런 의자 편한 의자에 앉게 해서 30분 동안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기다려서 아무 증상이 없고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어지럽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그랬더니 가도 좋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하고 내일하고 한번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의 사항이 어떤 사이드 팩트 있을지 한번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하고 있는 게 다 graduated 오늘 저녁하고 있는 에펙트 팩트 모십니다 오늘 저녁의 회사는 이 헬스 배우는 내일 스페이 있다면 오늘은 중국음식을 그동안 너무 많이 먹은거 같아서 한동안 베트남 쌀국수를 안먹은거 같아서 다가죽신을 맞구요 오늘 집에 굽혀서 쌀국수를 사놨습니다. 오랜만에 쌀국수 먹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생면을 가져와서 생면을 익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전 estabele 녹음식을 하고요 이랑 소젠 또 어치는 해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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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와 해외이 오케이. 거기가 좀 더 좋아. 아, 엄마. 이거 안 먹으면 더 좋아. 아,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뜨거워. 내가 이 쪽은 너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먹으면 더 좋아. 여기가 이 쪽은 더 좋아. 여기가 이 쪽은 더 좋아. 여기가 이 쪽은 더 좋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맛있어. 중국 음식을 너무 많이 자주 먹어서 한번 쉬었다가 가야될 것 같아서요 베트남식이 여기 국수가 땡겨갖고 포가 땡겨서 해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there's a snap! and there's a picture! what happened? i thought i shot sure hmm seemed like the bandaid missed like the shot hole yeah looks like it did they really? no what happened then? they're dancing it's really hard it's really hard 30분은 앉아있어서 the people are not going to go last night they're angry 30분은 앉아있으라고 so it's really good they're very friendly they're very friendly you're eating your salad? yes i'm going to be careful i'm going to be careful i'm going to do something what are you ум Smize는데? i was eating your salad i got you something i got you some this fluid tastes so good you want me to tie it around your hair back? urma smize orilma smize 왜 이렇게 먹었냐? 안녕하세여 미라? 안녕하세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는 안 보여요 엄마는 왜 이리와요? 엄마는 안 보여요 엄마는 안 보여요 아, 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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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생각을 해? 엄마! 나. 나. 4시간데요 4시간데요 아이고 누군가가 없으니 기다려주세요 잼잼잼 잼잼잼 물 고마워 게 라지인데요 라지보다 많죠 왜냐하면 라지 시킨거에서 자모님이 많이 안드신다라고 자모님 거랑 딸 거를 같이 드신거라임 거진 라지가 된거 같습니다 엑스쩔 라지가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잘 먹어 두려고 합니다. 잘 먹어 놓고 상을 봐야죠.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가장 늦게 마신 거고요. 2차 접종은 와이프는 장치 레전스 맞았고 장모님은 빠지죠. 2차 접종이 지난주에 맞으셨죠. 저는 모더라 2차 접종이 끝났고요. 와이프는 아팠고요. 다른 비디오 보시지 마시겠지만 아팠고요. 백신 맞고 나서. 장모님은 괜찮으셨습니다. 약간 향기가 조금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면 거의 뭐. 굉장히 양호한 편이었고요. 저를 봐야죠. 오늘 밤 내일. 어느정도 상태가 좋은데. 이 상태가 약간 반지럽긴 합니다. 첫 번째는 아세요 그랬는데 지금 많이 좀 더 어지러워. 4차 접종. 4차 접종. 4차 접종. 5차 rez. 이거 얘들아 더 Venture 이는 에피소드 기다리라고 생각하고 잠시간거 한참 시켰어 네 unless 나 안 넣지 않네 나의 아무것도 안 넣지 않네 나의 아무것도 안 넣지 않네 너는 안 넣지 않나? 프리미엄! 트리미엄? 네! 그가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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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쯔리 소스를 엄청 많이 넣었으니 맵네 근데 제 생각인데 아프지 않아서 모르겠지 나이도 아프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도움이 될 거 같은데 땀을 많이 흘려서 후기 푹 잘한 아A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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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an idea Dad i need you 네, 핵버지 고른 고른 fen 뭐죠? 어? 이 서비스는 하하. 저는 큰, 큰 나한테 잘 modifying. 진짜. 큰 그릇. 큰 그릇. 그렇게 더 많이 좋아하고 싶다. 이거 될 것 같아. 큰 웜! 큰 웜! 큰 웜! 너무 웃겨 내일 하고 배우바를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